아침 운동하는 곳에 강아지 맥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아지 돌보느라 아주 바쁩니다. 다른 개들을 만나면 튀어가기 때문에 목줄을 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견공원이 아니구요. 안을 척 하지마. 여기 층계가 아침 운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여기 뭐 있나 맥스야 여기 봐 맥스야 맥스 여기 맥스 역시나 말릴 새도 없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맥스가 뛰어갔습니다. 목줄 입에 물고 제게로 다시 뛰어옵니다. 어쨌든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오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맥스는 여기 쇼우보트에 오래간만에 왔어요. 여기저기 냄새를 만들어 바쁩니다. 맥스가 제게 관심을 안 두고 철망 사이로 수영장을 보고 있으니까 지졌어요. 맥스야 이리 와봐. 컴 거기 가지마. 저 사람 운동하는데 가지 말고 여기 관중 속에는 계단이 5개가 있는데 각각 층계가 30개씩입니다. 총 합계가 150개죠. 3개는 여기를 한 번씩만 오르내려도 운동이 많이 되는 기분이에요. 기다려. 맥스. 옳지. 우리 맥스 착하네. 오. 착해라. 같이 가자. 칭찬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마치오는 개를 아는 척하려고 벌써 품을 잡았습니다. 하하이. 굿모닝. 굿모닝.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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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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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들 주인이 강아지를 부릅니다. 맥스 이리 와봐, 여기 야미, 뽀치. 쟤는 저기 응가했는데 엄마가 와서 치우겠지? 너랑 올린 휴대전자. 신선한 월요일이 부족하러 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아, 내가 봤어. 네, 봤어. 가자.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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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렉츠 가자. 렉츠스. 지지면 안되지? 조용히. 잠시. 아침 산책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